좋아요, 여러분. 잘못된 알람. 하지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자. 그리고 강릉이 모두 들어있어. 그래도 많이 왔어. 기다려. 아니, 생각해봐. 자세히 바랍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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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기를 눌렀는데 구르기 버튼 누르니 구르기 버튼이랑 엄폐랑 같아가지고 저기 붙어버렸네? 개만제! 헤드샷 헤드샷 전투적으로 싸우는 덕분에 총알이 많이 없어요 아 이거는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어? 이걸 기어왔어? 손캐헤드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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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럭키헤드 쟤가 날 쏴가지고 내 반동이 틀어져서 지머리를 맞췄어 쏘고요 음? 아냐 멘탈 안달아가셔요 멘탈 안 날아갔어요? 괜찮아요 우후아 아이엠 해피 해피 코인 해피 코인 스폰서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알찼던 스폰서였었는데 너무 힘든 스폰서이기도 했죠 그럼 탈출로를 확실히 봐야돼 지금 여기가 여기서 전투가 있으면 노답이야 어? 잠깐만 어어 아 이거 그냥 가 그냥 가 아 망했다 우와 그래도 자리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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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기가막혀 이거 깰수있어 자리가 기가막혀 지금 자리가 차권 저기서 아무것도 못해 자리가 기가막혀 자리가 자리가 기가막혀 형 100% 온다 애들 여기서 오면 좀 저기서 만나면 돼 이건 이건 진짜 헤드 맞춘 이용해 헤드 무조건 맞춰야 돼 어? 근데 이 총이 3.4네 한 발이 나가는 총이 아니다 몸샷 쏘는게 차례 낫겠다 이게 안죽어? 총알이 너무 없다 큰일났네요 뭐야 이거 그리고 유탄이야? 미치겠네 아 못잡았어 아 잡았냐? 오케이 야 저기까지 권총다 이득이다 아 두발 잡았어 유탄 잡았어 아 야 이게 낫네 차라리 그래 야 권총이지 어 권총이야 신의 총 간다 신의 권총 간다 신의 권총 지금 저기 가서 유탄 발사기 잡았으면 암 걸렸어요 지금 이거 돌아가라 열 번 나왔어 지금 다시 하시면 열 번 나왔어 지금 이 자식만 잡으면 권총을 이 자식만 잡으면 권총을 아 오죽이 안죽네 죽었다 잡았쓰 BGM이 아직 안 끝났지 그럼 저기 더 있다라는 거고 더 몰려온다 총알 이제 얼마 없는데 저기 저기 딱 가가지고 총알 먹고와 오케이 어? 샷건? 그래 어차피 뭐 지금 저거 하니까 일로 가야돼 일로 아 못잡을 것 같아 무서워 아니야 차라리 어 아까처럼 저 왼쪽을 여길 가 지금은 여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몰라 왜 이렇게 몸을 사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만 지금 다시 하기 한 시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끊어지면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총알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중간에 시청자들이 계속 멘탈 괜찮냐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유튜브에다 편집해서 올립니다 너무 심한 것들 암을 즐기는 것도 하드 난이도지만 너무 심한 것들은 좀 현재 필요 아 저기 있네 내가 마지막이면 좋겠다 니가 마지막이야 내가 제발 부탁해 니가 니가 마지막이어야죠 아니아니아니 조졌어 개조졌어 개조졌어 스나 나왔어 자 총총 총알 끝났어 총알 쏘는 총알 쏘는 끝났어 자 피해 엉패 이제 저거를 이제 권총을 잡아야돼 믿습니까 여러분들 권총 믿습니까 수류탄을 잡자 수류탄 더이상 안올라가 수류탄이 제발 아 까비 아 오히려 너 까다로워졌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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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패 엉패 여기서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돼 여기서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된다고 와 저 저자식이네 저자식 저거 저자식이네 저자식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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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어 이거 나도 샷 건드는게 낫겠어 차라리 죽었나? 비즈음이 안 끝나 와아 와아 와 살아있어 살아있어 우와앙 더이상 수류탄은 없어 이제 이거 진짜 맞다 오 잡았어 오 헤드 맞췄어 와아 와아 방금 나도 죽을뻔했어 그리고 와아 잡았어 잡았어 어 잡았어 깼어 와아 한시간만에 깼다 가자아 한시간은 에바고 한시간 반만에 깼어 그렇게 짧게는 안 깼어 어 깼네 아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좋았습니다 아 이 맛에 난이도 하다는거죠 이 쫄리는 맛에 아 그래 이 총이 그리고 참 좋아요 어 이 총이 참 좋은 총이야 이 총 이름이 SR7인가 그런데 어 SR7 이거 이거 좋아 음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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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탄 발사기네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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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으흑 다 잡았다는게 진짜 다 잡았다는게 진짜 기모찌하다 이러다 이제 바로 헛디더 죽는거죠 여기 위로 올라가고 여기네 여기네 어게이 워트 이건 1일차에다 봤던 내용이에요 스토리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내용은 내가 설명해주는 걸로만 갈게 1회차처럼 나 잃진 않을게 야야야 나이터 어 어 어 쌤이다 아 만났다 만났어 됐어 이제 한 명이라도 더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냐 암의 구간을 지났어 응 그거는 내가 다 설명했어 그래픽 다른 거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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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 도와줬더니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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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15년간 이거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 아무것도 없지 불을 묶어주는 건 딱 하나지 보물이죠 형이 자꾸 동생을 못 가게 초등 약간 초딩 때 형이나 친척 형들이 있고 그러면은 괜히 동생 앞에서 가구 잡으면서 시련아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갈 거야 가자 가자 꼬치고 그러잖아 아 돈이 짱이라고 그쵸 근데 얘는 보물을 찾고 싶은 거지 보물을 가지려고 하진 않아 약간 인간 스릴러야 인생이 얘는 그걸 지향하는 애예요 어 뭔가 나와도 하나 나올 것 같죠 가는 길이고 타고 넘는 게 하나도 없어 아 있네 어 어 어 여기네 이곳은 더 좋은 날이야 응? 예 그 roof could use some work 감사합니다.